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어떤 드레스를 입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우리 팬분들 또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죠 세정님 네 팬분들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포토존으로 걸어오고 있는 우리 김세정씨 역시 또 올 한해 KBS 드라마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김세정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아우 여배우미가 그냥 철철 넘치네요 오늘 아름답습니다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자 또 오른쪽도 봐주시죠 아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KBS 드라마 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올 한해 네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올 한해 KBS에 수많은 좋은 드라마들이 많았는데요 올 한해도 너무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좋은 작품 많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배우분들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태환씨가 준비 중이십니다 이태환씨를 모시겠습니다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.